자 여기서는 총기류를 좀 가져봐야되는데 내려! 자기 너른 사실 저는 슈퍼히오르입니다 인정해 주시죠 이게 바로 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땅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후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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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아무튼 뭐 그런거죠 그런 비스무리한거야 일일이 따지지마 나도 힘드니까 이게 다 당신따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동산 투자하다가 망해갖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라고 말할것같이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의 복장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진 않지 음 이게 아마 총기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 하려네 그래서 이것좀 들고 햄녹장군 상대하는 무기가 필요한데 애매하네 별로 그래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정도는 이것좀 자유롭게 써도 되겠지 마지막이잖아 이정도도 못하면은 어떻게 살겠어 이 험난하고 내 맘대로 안되는 세상 자 가자 가시죠 아버님 우리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스테이시 자 여긴데 자본님 같이 날아가시죠 나러갈텐데 으raw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이 이에에에에에 런테인 뭐야 밑에 안 깨졌어? 아 왜 못 먹어 이거 하핳핳 진짜 아휴 왜 못먹는거야 됐어 그냥가 바빠 자 이건 뭐 위로 올라가서 아휴 왜 눈앞에 1.5리터가 있는데 캔을 집니 왜 집지를 못하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칠수록 장인어른과 나의 유대감이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되는거 아니겠어 우리나라에서 거기랑 울릉도 밖에 안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쿠켓몬고 서비스가 울릉도랑 속초밖에 안되니까 우리나라에 정식 서비스를 안하잖아요 강원도 언저리랑 서해안 언저리에서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사일 섬이었어 Marian 그 어머랑이 그녀가 다윗하니 모든 것이 남편을 다윗하니 안 살벌 우리에게는 이곳에 아이고 안 괴로워 너가 더 부족하니까 너가 너무 부족하니까 너가 더 부족해 어떻게 할지 내가 좋은게 말이야 너의 우선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이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햄록장 자 이제 저 드론을 일정 속 이상 파괴를 해야 되는데 무려 60대를 파괴해야 돼 총으로 총이든 뭐든 어쨌든 그걸로 파괴를 해야 돼 뛰어내려 빨리 나와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빨리 나오시라고요 메터진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유 패드로 수술하기 힘들어 이게 일정계수 이상 작거나 일정시간 정도 지내 있으면은 얘가 없어져버려요 다른지역으로 비행기가 꾸준하게 이동을 하는데 그걸 쫓아가야죠 뭐여 호덕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자기가 시간 쓴다는데 그게 뭐 이해 못하고 말할게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처럼 아가씨 게임하면서 방송하는 놈도 이해 못할 놈이고 뭐 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해 못할 놈이고 자 이제 쩌지역까지 또 이동을 해줘야돼 남취향은 이해 못하더라도 존중해주는거지 자기 책대에 갖다대는거 아니야 무슨 그게 범퍼뱅이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면 아 재미있게 즐기는가 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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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길 잘못 왔당 큰일났다 다음작품은 제발 레비게이션이랑 지도시스템 좀 좀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어 최소한 운전할때만큼은 좀 그거 네비 좀 찍어주면 안되냐 내가 찍은 네비들 다른 오프로그게임들은 다 지원하는건데 제발 부탁한다 바닥에 선만 좀 깔아두고 기왕 차량 넣어줬으면 가는길 곳곳마다 바리케이트로 막아놓지 좀 말고 소원이없네 요것도 여기 막혀있어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 일직선으로 가는게 아니라 제발 이렇게 차량 좀 이상한걸로 막아놓지 말고 매번 좀비로 막아놓는건 그렇다쳐도 왜 하필 맨날 차가 구조물이 막고있냐 말이야 자 또 온다 어딨냐 저기 오는구만 저거 내가 먼저왔어 요것도 한 20대정도 파괴하면 또 다른지역으로 넘어갈꺼야 10년정도웁니다 10년정 저거 아 설마 2위에서 나오면은 잠깐만 지고 안 맞잖아 아... 또 이동하냐? 좋아 또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거니? 여기 일정기탕 잡으면 넘어가요 다른지역으로 좀 가까우니까 비교적 여기는 걸어가자 걸어가자 좀! 이것들이 밤이라가지고 더 난리 아주 그냥 비켜라 형 바쁘다 바쁜사람이다 자 이제 저쪽까지 가는 아유 지치지도았냐 얘들아 비켜!! 비켜!! 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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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이Как이... 띠키라고 좀 자기너른 빨리 타 또 차 터뜨리지 말고 니끼어 이씨 네 안녕하세요 좀 디켜라 너무 많다 제발 제발 안돼 으아 아버님 우리에겐 아직 바이크가 있습니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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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세요 아직 저희에겐 바이크가 남아있어요 아버님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뭐야 이것들 아직 아 아니구나 좀비가 되어있구나 저번에 이것들 아버님 아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도 저번에 죽여다가지고 로킬러처는 안 쏘는건데 아직 2시 터뜨리네 아멘 아 네, 안 추천드리지 못하자. Frank 믿어. 하지만 아직도 내 doubts. 원하는 것 같다? 저 몇 마리 남았지? 아유 뭔가 또 막 튼지니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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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음 피키야 이놈 이제 한 열 마리 정도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어 됐나? 휴 휴 자 이게 아마 마지막 지역일거야 휴 저 놈과의 결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속 깊이 그래 봉인에 온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마 휴 그보다 차 어딨냐? 차 차를 타야되는데 차가 없어 비켜라 휴 휴 휴 휴 휴 휴 휴 그보다 아버님 잘 따라오고 계신가? 안되겠어 아버님은 이제 포기해야겠어 너무 느리셔 이게 열로 하셔가지고 휴 휴 뭐 알아서 축지법으로 따라오시겠지 뭐 믿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축지법을 믿어요 뺄게요 오 sect 희 트 수 숫 절대 десят 수 그냥 숫 lauf дел 꼬 이 미션 자체가 얼고 빵이야 그래 아버님 축지법으로 알아서 따라오시네 그래 아버님까지 포용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타이트 하다 자 여기에 아 회공략이 적은게 좀 불안돼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자 여기가 최종 지점이 될 것이 빨리 오느라 휴대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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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와라 운어라 헬로 니가 날 쳐다라리야 빨리 나와 딱 휴대신구 딱 휴대신구 쫌 마지마 라스트에 널 쨰아 맥주 쨰아 내가 문제다 저 지금까지 참아왔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참아온건 아니지만 암튼 봉인이 왔던 나의 진정한 그래 파이팅을 보여주겠어 어니 유타운 발사기래 그래 너에게 유탄발사기가 있다면 나한텐 브레스트 파이어가 있다 으악 아악 안돼 으야 으야 으 bou 으 하 으 으 으 거 뭐 으 으 으 으 으 으 한 둞고 르고 1,2,3,4 내 게임 최종 보스예요 하지만 총 앞에서 장사 없는 법이지 자 이제 이거다아! 아아! 이거다아! 이거다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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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하... 정의가 승리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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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 왜 내주ン! 내년 초에 나온다고 발표가 됐죠, 드드라이징 폰엔. 핸록 장군의 의무사 이후, 민주정부의 통제권은 다음으로 권력을 승계받을 강료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스페디도스 사태로 수없이 많은 목숨이 희생됐지만, 이 참사 때문에 마침내 기생충에 의한 좀비감염의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더 큰 폭탄. 자, 엔딩 S 도달. 자, 이제 메가맨 X 복장을 사용할 수 있죠. 클리어 득전으로. 자, 그리고 이게 숨겨진 영상. 메가맨은 캐콘 거에요? 자, 엔터가 있는 것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죠. 자, 엔터가 있는 것인지는 안하니까요. 엔터가 있는 것인지를 사enci한 것 같은데. coaching 착한걸 아니고 도친 개증이었다 이거죠 좀비 사태를 일으킨게 단순히 헤녹 장군이 일으킨게 아니라 얘도 가담자였다 이거죠 이사벨라 인테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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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might finally be starting to like you after all 자 증거인멸화이 라고 하지만 사실 맛만 먹음 저 하드 꺼내가지고 그냥 다시 복구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악마는 활짝 웃었고 그의 애인인 죄는 겸손한 척 하면서 자랑스러워 있다 아예 태워버렸어야지 죄가 될 때까지 그의 애인인 흠 흠 흠 흠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정말 오랜만에 데드라이징 3 했는데 에스랜딩 다시 받고 뭐 흠 그래 만 7천명의 좀비를 죽였네요 흠 흠 흠 네 이게 진엔딩이에요